울프면 지금 없었죠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젠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비노기 할게 없어가지고 낚시 켜놓고 정말 낚시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집에 있던거... 놓친 모션 다시 해달라고... 곧 메인스트리얼이니까... 어! 걸렸어! 어! 히히히히... 히히히... 어? 이..이게 아닌데? 이런 싸구... 키트깡 하라고요? 후원을 한 10만원 해주시면 제가 키트깡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 겜방에도 마비노기 한 분이 있었지만 서버가 울프였다 울프면 지금 없었죠? 울프면 지금 없었죠? 아니지 안없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울프의자분들 꼬맨 죄송합니다 울프도 곧 없었죠? 아니 뭐라고 스물 두 명이 보고 있어 이게 뭐라고 이게 낚시 데리고 이거 하는게 뭐라고 대체 내가 스타크랩 2 할 때 어디 가고 배틀그라운드 할 때 어디 가고 데드바이 데일 할 때 어디 가고 어? 다 어디 갔었어? 어디 갔었냐고? 이런...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된다고요 여러분 마비노기 할 때만 들어오는 이런 자세가 안된다고요 어? 다른 게임 할 때 들어와서 아 로제님 게임 재밌네요 하여가지고 그 낚시는 밤낚시가 더 좋다 하더만요 아 밤낚시 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금? 하하하하하하 이거 진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? 아 진짜 이렇게 하라고? 분위기 사는데 이거? 갓게임이다 진짜 현실하고 게임하고 구별할 수가 없다 이거 아 쩐는데? 사용 어떻게해? 이렇게 검은가방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낚시때는 시청자로 낚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seperti 이렇게 너무 나쁜 디지 Rashmi 진짜 아 벌받았다 아 벌받 아 아 방송 천재 방송 지니여서 방송 지니 방송 스튜피시지 지금 이거 아 미쳐버리겠네 아